너무 좋습니다 자 이제 왼쪽 한번 왼쪽 바라봐 주시고 왼쪽 포토타임 가질게요 이어서 오른쪽 포토타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면 한번 봐주시고 소린사 포즈로 한번 천인석 들어보자 소린사 포즈 자 왼쪽으로 한번 자 왼쪽 오케이 오른쪽 오케이 자 이번에는 데뷔곡 디스코드를 나타내는 뭔가 좀 시그니처 포즈 같은 거 네 한번 해볼까요? 정면부터 왼쪽 오케이 오른쪽 자 오른쪽 이렇게 정말 바라봐 주시고 다시 데뷔를 기다리는 팬분들을 위해서 하트 포즈 한번 해볼께요 하트 포즈 안녕 오른쪽 오케 오른쪽 오케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을 위해 멤버분들이 준비한 포즈나 표정이 있다면 한번 정면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iu 왼쪽 오른쪽 왼쪽 bevor Taiwan 한국국토정보공사